자 20번 자 20번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협동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핵심어는 협동이야 자 without guidance 안내 없이는 from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으로부터 students, 학생들은 will not embark on, embark on은 착수하다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a journey, 여행을, 여정을, 모인, of personal development, 개인적 발달의, 개인적인 발달의 여정을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떤 근데 개인적인 발달이야? Recognize the value of cooperation 협력의 가치를 모하는, 인식하는, 개인적 발달의 여정을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여기 자 left, 자 pp를 시작하고 컴만 있으면 문구문? 그렇지 근사고 문이지 자 남겨지면 to their own devices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의지 욕망이 디바이스거든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남겨지면 이런 뜻이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절로 바꾸면 if they they are left to 해서 얘가 생겨된 거야 if they are left to their own devices 자신의 욕망에 따라 남겨지면 자 they 그 학생들은 will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become increasingly comparative 점차적으로 경쟁적이 될 것이다 with each other 서로 they 그들은 학생들은 will compare 비교할 것이다 score 점수 리포터 과제물 and feedback을 어디 안에서 within the classroom environment 교실 환경 내에서 just as 가 이게 마치 뭐뭐 처럼이야 just as they do 그들이 하는 것처럼 in the sporting media 스포츠 매체에서 스포츠 매체에서 스포츠 매체에서 아 그들이 하는거 아니지 스포츠 영역에서 나요 아레나니까 스포츠 영역에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요게 대동사야 누굴 받는다 그럼 페어를 봤습니다 되게 틀리게 낼때는 알아낼 거야 이렇게는 틀립니다 대동사라는 말을 모르면 안돼 뭐 이걸 일일이 설명을 못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여기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자 we don't need to teach don't need to가 멍멸할 필요가 없다지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에게 about winners and losers 승리자와 패배자에 대하여 the playground and the media 운동장과 the media 매체가 do that 그것을 한다 그것을 한다 되게 중요하지 뭘까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학생들에게 승리자의 패배자에서 가르치는 거는 바로 이거지 이거 do that 가르치는 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는 운동장과 매체다 자 두 대시 가르치는 건 요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아 왜 뭐 요거는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we need to teach them 우리는 가르치는 부류가 있다 그들에게 뭐라고 there is more 더 많은 것이 있다고 to lie 삶의 뭐보다 winning 승리보다 자 그리고 about the skills 그 기술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which is to deny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for successful cooperation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자 이게 주제문이야 주제문에서 빈감 가서 나온다 아 그룹 그룹은 walking together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함께 뭐하는 작업하는 성공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또 공부하는 그룹은 require 뭐한다 성공적으로 함께 노력하다라고 할게 현재 분사로 수식하는 거야 물론 id가 엄청 중요하지 성공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그룹은 require individuals 필요로 한다 개인을 여기야 개인을 수식하는 말 여기까지 멀티디오브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가진 가직 개인들을 필요로 한다 sls는 뿐만 아니라 high level of interpersonal awareness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의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다양한 사회적인 기술을 가진 둘 다 위대에 다 올리는 거야 이러한 개인들을 필요로 한다 while some students in here until you bring 일부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in here until you bring 첨부적으로 bring 가져오지만 a natural understanding 자연적인 이해를 즉 이게 뭐냐면 일부 학생들은 첨부적으로 타고나면서 자연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정도 되는 거야 자 뭐에 대하여 오버가 대하여 these skills 이 기술에 대하여 with them 우리말로 해석 안 해도 돼 여기 댐은 전부 다 대인 학생이야 they are always in the minus 자 그들은 항상 어디에 있다 소수에 있다 자 to bring cooperation 협력을 자 투부당사가 맨 앞에 있으면 하기 위해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between peers 또래 사이에서 in your classroom 네 교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you need to teach 또는 가르칠 필요가 있다 these skills 이 기술들을 consciously and calculate 의식적으로 주의 깊게 and nurture them 그 학생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continuously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through the school's years 학교 학창시절 네네란 뜻이지 학창시절 네네 자 그 다음에 됐죠 여기까지 학신문장하고 문법은 좀 많지 않네 그지 빨간색은 항상 문법이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